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28장 30절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28장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 참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음악을 제법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그 가운데 심포니 교향곡을 감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음악의 대가들이 작곡한 부루의 명 교향곡들 가운데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곡들이 참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교향곡의 대가라고 불리는 베토벤의 9개의 교향곡들 전부 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름까지 붙여진 것도 있죠 영웅 교향곡, 전원 교향곡, 합창 교향곡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운명 교향곡 같은 것 유명한 곡들 아닙니까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아주 명 교향곡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슈베르트가 작곡한 제8번 교향곡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미완성 교향곡으로 알려져 있죠 이 곡이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교향곡이라고 하는 특별한 작곡의 형태가 4개의 악장으로 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슈베르트의 제8번 교향곡은 2개의 악장밖에 없습니다 슈베르트가 왜 이 곡을 2개의 악장으로만 구성을 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 이유를 모른답니다 제가 다 설치를 해봤는데도 한 설에 의하면 1823년에 슈베르트가 한 음악협회의 명예회원으로 뽑히면서 담내로 보낸 곡이 이 곡이었다는 거예요 곡을 받은 협회 측에서는 2악장만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도 작곡에서 보내겠거니 이렇게 기다렸는데 종례에 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슈베르트의 생전에는 이 곡은 한 번도 연주된 적이 없고 그냥 이렇게 묻혀있다가 그가 죽은 사후에 요한 본 헤르베크라고 하는 한 지휘자에 의해서 악보가 발견되면서 그때부터 연주가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쨌든 미완성이라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명곡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가 뜬금없이 음악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도 미완성 작품 같은 성경책이 하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딜까요? 사도행전이에요 교회사, 초대교회의 유일한 교회사를 쓴 역사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은 일종의 미완성 교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도 그렇지만 마지막 끝맺음이 쓰다가 말아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끝맺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미완성 교양곡처럼 왜 미완성이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끝내지 않은 역사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끝난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인 역사를 이 책을 통해서 기술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새해 첫 달 신년 헌신의 달로 이 한 달을 지키면서 특별히 오늘 첫 주일에 이런 그 사도행전의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 시대의 차원에서 한번 좀 조명해보려는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성경이 미완성으로 끝나게 된 그 맥락 아직도 계속된다고 하는 그 맥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안겨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언젠가 한 3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개괄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그 중요한 절이 아까 읽었던 1장 8절이에요 많이 외우시죠 오직 따라해보세요 같이 저하고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유언 같은 말씀인데 예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이 You will become my witnesses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 사도행전 전체 1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 총 28장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일종의 역사적인 신뢰를 기록하는 것이죠 간단하게나마 개괄적으로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전체에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승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의 오순절에 내려오신 것은 우연이 된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보내주리라 또 예수님도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회로 사역을 하실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가게 되고 내가 가면 내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 약속하셨던 성령의 강림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 안에서 드디어 이루어진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순절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기 때문에 또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올해 마지막 파송 찬양으로 부흥 이천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가사가 늘 걸려요 거기 보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하고 또 오요 성령님 보고 또 오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예수 전도단의 큰 신학적인 실수인데 아무튼 그냥 우리가 내용은 알고 그렇게 부르면 노래는 좋아서 말이죠 그런데 다시 오시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이미 오신 성령님이라는 말이죠 어쨌든 성령이 오심과 함께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교하고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 3천 명이 그 자리 그 자리 그 순간에 회개를 하고 세리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첫 번째 교회가 태동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이름 없는 교회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3천 명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 교회는 생기자마자 마치 천국을 방불케하는 그런 천국 교회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부흥을 합니다 얼마 안 있어서 핍박과 환란이 임하고 그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사면팔방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그 보금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보금을 전하면서 이곳저곳에 이제 드디어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을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마지막 28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 12장은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가 그 자리에 모여서 영원 무궁토록 있었다가 아니라 흩어졌다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는 거예요 그게 일단락이에요 그 다음 13장부터는 그렇게 흩어진 핍박으로 인해서 사면팔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보금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요 그러나 이제 곧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하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한 도시를 위시해서 여러 이방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위시 크리스천 철치였지만 그때부터 이제 젠타일 크리스천 철치로 이방인 크리스도인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중에서 특별히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것도 역시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교회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믿는 성도들 그룹 전체를 총칙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펼쳐나갔던 선교 행적을 추적한 것이 사도행전에 남은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다른 사도들 얘기가 거의 안나옵니다 베드로 얘기가 12장까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보가 목 베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울 중심으로 해서 쭉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드는 착각이 초대교회 역사는 사도 바울 혼자서 다 이뤄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열세곤의 서신서까지 사도의 바울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세우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온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13장부터 끝까지 바울이 가는 행적만을 그대로 추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행적을 쭉 따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 게시를 받은 듯해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땅끝이 로마였어요 지리적인 땅끝이라기보다는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 로마야말로 선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황제가 있었고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리라 그러면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시면 바울이 2년 동안을 로마에 갇히는데 연금 가태 연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끝을 맺습니다 끝 맺은 가치가 않잖아요 뭔가 시작 가치가 오히려 더 보여지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책이라고 하면 지나간 과거의 일과 과거의 사건에 대한 고찰을 하는 그런 책인데 사도행전은 지나간 사건을 소개를 하긴 하지만 오히려 엄밀하게 말하면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일종의 문을 열어놓은 미완성으로 끝내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이냐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들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지속해야 될 선교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교를 시작하라고 일종의 서론처럼 쓴 교회 역사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 주제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소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소식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쓰죠 그 복음이 어떻게 당시의 땅 끝인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과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교회 시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즉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준 그런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세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일종의 사도행전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계속되는 선교의 행진을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사도행전이 열어놓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상당히 강력한 선교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만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우선 사도행전을 요약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차원에서 볼 때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셨던 사도들과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초대교회와 주님께서 또 부르셨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됐어요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되는가 초대교회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2000년이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선교행전이 계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을 요약한다면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또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1장 8절 말씀을 주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You will be my witnesses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앞에는 단서가 달려있어요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부여하시는 권능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복음을 전파할 생각을 꿈에도 꿈지 못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리를 베풀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하죠 복음서마다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오순전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어요 예수님도 직설적으로 기다려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자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영적인 능력을 받고 그들은 담대하게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 세상 끝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차라리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다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를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하는 선교행지는 역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께서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립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2부도 조성관 집사님도 성령 충만을 놓고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마음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을 때 첫째는 주님의 부르심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역교회 한 교회 한 교회 결국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단적으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증해 준 역사책이죠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담아냈던 그 사명대로 그대로 살았던 그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교회는 보금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사명이 없으면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성도의 남은 지상생의 삶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고 여전히 남아서 이 땅에서 사는가 그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교적 사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리든던트한 말이에요 불필요한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미션 or 미션 이런 말인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냥 미션이 있다는 말이죠 사명이라는 말도 되고 선교라는 말도 되는 것인데 어쨌든 워낙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형용사가 또 하나 붙어서 선교적이라는 말이 또 붙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뭐 때문에 사느냐 참 현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사명이라는 차원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참 이게 우리의 회개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 요새 우리 현대 기독교의 상태는 심각한 영적인 퇴락 상태에 빠져 있고 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회개하고 각성하고 거듭나야 될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미 벌써 탁월한 교회 학자라든가 성경학자들이 그런 우려들을 많이 얘기했죠 탁월한 보금주의 신학자인 J.I. Packer 같은 분 이런 분은 참 신랄하게 현대교회를 견책을 했어요 현대 기독교, modern Christianity has become hot top religion hot top 뭡니까 이게 뜨뜻한 목욕탕, 목욕탕 종교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요즘 지금 이런 날씨에 팍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제일 지금 아쉬운 게 어디 뜨끈한 사우나에 가서 몸 팍 담그고 그러고 싶은 생각 집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현대 기독교가 hot top 목욕탕, 뜨끈한 목욕탕에 몸을 담그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다 하고 개탄을 했어요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이 모여서 피곤을 제하고 또 마음을 달래고 마음을 편안하게 온수욕 같은 그런 걸 바라고 교회에 모인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적으로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ultimate purpose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유진 피로슨 같은 분을 현대 목회자들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이분이 한 말씀 가운데 현대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생활을 윤택하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마치 교인들은 소비자처럼 가장 좋은 제품을 교회에서 찾기 위해서 쇼핑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행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아직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행복, 거짓된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 행복의 근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아가면서 보여주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행복하기 위해 예수님 만났는데도 아직도 부족해서 더 좋은 복, 더 많은 복을 찾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 그걸 함께 나누고 그래서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겹게 살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에게 다시 이 복의 근원이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보여주고 서로서로 쉐어링하는 그런 것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행복이 목적이 돼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교회들에 보면 행복한 교회 이런 말들이 써있기도 해요 내 친구 목사인 최종권 목사가 교회에다가 행복한 교회를 써요 야 저 떼라 그랬는데 그건 떼지는 않고 한국으로 가버렸는데 행복한 교회가 돼야죠 그러나 그건 결과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걸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행복을 찾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엄밀한 말 하면 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나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모인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믿게 됐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행복을 찾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지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행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압니다 그 복을 누가 주시는지 여러분은 안다 이 말이죠 그걸 또다시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그러면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이죠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소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입니다 내가 왜 모이는가? 교회의 사명이 모이신가? 그래서 바울의 그 말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될 말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마지막 4차 선교행을 가면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로마로 갈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사명 아니 생명 자체가 사명이고 사명이 곧 생명인 바로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인마누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역락 없이 계속해서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저 문구가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세계선교를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의 한 지역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가슴에 품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가 그 사명이 우리 삶의 목표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 그냥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당회원들이 오늘 준비한 떡국이 아주 맛있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먹는 거 목적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도 선교적 교제를 나눈 것이지 이렇게 함께 뜨거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하는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나누는 그런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 작정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선교 작정을 할 텐데 여러분 선교사로 정말 나가서 우리의 그 헌금을 보낼 때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힘입어서 나가서 뭐 이곳저곳 중국이며 남아공이며 온갖 전 세계 5대왕 6대주를 가서 선교하시는 그분들에게 우리는 헌금을 보내고 또 기도를 보내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일을 모든 지역교회 파송교회 후원교회 협력교회들이 바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작정하세요 우리 청년들 매번 보면 매년마다 작정률이 20%밖에 안 돼요 저는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디모데 청년부 와서 즐기고 좋아하는 것 참 좋은 것이지만 사명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준 과제는 뭐냐면 성령을 통한 헌신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루어낸 선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돼서 흩어질 때 재산을 정리를 했겠습니까 무슨 유홀에다가 이삿짐을 싸고 갔겠습니까 이 사람들 그 핍박 때문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무서운 핍박 때문에 그냥 다 도망간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보금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런 헌신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함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보금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사업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힘있게 달려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늘 우리가 하는 일은 헌신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이에요 이게 헌신을 한다고 해서 헌신한 대로 되지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작심삼일처럼 그렇지만 헌신하는 게 중요해요 New Year's Resolution 그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기도하시면서 각자 주신 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성령에 충만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특별히 2부 예배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꼭 챌린지하고 싶어요 젊을 때에 헌신해야 돼요 수련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헌신 못할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은퇴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나시면 그 시간에 헌신하면 좋습니다 제가 4T로 된 4개의 T를 옛날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Time, 시간 요즘은 물론 시간이 없어서 시간 헌신이 제일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은퇴하시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 시간 관리를 현실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드라마 보는 시간 한 시간만 빼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드라마 참 많이들 보시더군요 그렇죠? 청년들도 많이 보더만 웬 한국 드라마를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지 참 드라마 보는 시간 하루에 한 시간 빼야 돼요 어떤 분이 세탁소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면 밥 먹고 나서 드라마 세 편 보면 잠잔다 그러는데 저를 보고 직접 우리 교인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세 편을 보시는 분은 두 편을 빼고 한 편만 보시고 한 편을 참 헌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올해 한 해는 헌신해서 드라마 끌어보시고 그런 방법도 좋죠 나름대로 우리가 참 인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인조해야 할 수 있는 몇 개 중에 하나가 드라마라고 생각되는데 뭐 보셔야 되겠지만 시간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못 보면서 드라마는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청년들 경우는 젊을 때 헌신해야 합니다 신이 다 달아서 헌신이 된 다음에 헌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새 신을, 새 마음을, 새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죠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전부 20대에 헌신했어요 윌리엄 케리, 허트슨 테일러, 케임브리치 치린, 짐 엘리엇 전부 다 한결같이 20대, 30대 요즘에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 참 많이 나눠요 20대를 지나고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이 멈추기 시작해요 애 낳으면 완전히 죽습니다 이제 애한테 잡혀가지고 그렇게 30대를 지나고 나서 40대 들어가서 교회 일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안수집사되고 조금 더 눈에 띄면 장호되고 그러나 가진 건 없어요 배운 게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떤 식의 어떤 양상으로 변화되어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가정을 꾸리면 가정이, 직장을 가지면 직장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전생의 전체가 그래서 다만 시간이 아니라 다만 트레저, 재물이 아니라 탤런트, 재능이 아니라 Total Life,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삶 전체가 헌신 되어지는 내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나의 마음 먹은 것은 다음 순간에 곧바로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삶 전체가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 묵상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있는 예배들마다 다 참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는 언제 하고 일은 언제 합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시고 전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구경꾼으로 다니면 안 돼요 이민자로 살면 안 돼요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민을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미국에 이민을 왔지만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가장 최고도에 달했을 때 영성이 최고조에 달했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아나네아와 삽비라는 한 부부가 이질적인 요소로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마저 제거해버리시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은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면팔방으로 가서 보금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이 선교의 행진이 우리 앞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예배라도 구경하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하지만 구경꾼으로 사는 것은 인생의 낭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수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청년들의 입에서 떠나갈 때 나 이제 선수돼서 갑니다 하는 말이 제일 듣기 좋아요 제가 이렇게 듣기 좋을 때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민자로 왔지만 사명자로 삽니다 이게 최고의 말이라 이 말이지 비록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더러운 빨래를 빨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죄를 씻는 심정으로 세탁을 합니다 세탁소 주인이 한 분 저보고 얼마나 위대한 사명감인지 몰라요 그것이 누가 직업을 바꾸랍니까 공부를 바꾸랍니까 하나님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합당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누가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것을 누가 계획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놀라운 사명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교 행진에 멋지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Arthur Pearson이라고 하는 분이 1895년에 발간한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주석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아마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주석을 하면서 이 책을 감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오직 한 분의 참된 행위자여 수행자만이 여기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다른 모든 행위자 또는 일꾼들은 단지 그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면서 책 끝에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요 이 성령의 행전에 대한 기록은 결코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끝맺음이 없는 책이다 왜냐하면 그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성령을 다시 거룩한 지배자로서 모셔드림에 따라 새로운 장들이 빨리 또한 계속해서 덧붙여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사도 행전은 1세기 초대 교우들의 이야기고 사도들의 이야기지만 21세기 우리들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져야 되는 성령 행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 행전을 달려나갈 때 성령 행전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암흑의 행전 우리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우리들의 행전이 되는 것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들에 의해 쓰여진 사도 행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그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전은 액트라는 말을 썼지만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전파되는 말씀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저는 신학여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분의 선교 코멘트는 전적으로 맞다고 믿습니다 20세기 스위스 신학자인 에밀 브루노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A church exists by missions as fire exists by burning 불이 불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선교가 없는 성도 선교가 없는 교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았지만 남겨놓으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천국이 아닌 아직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이죠 이 위대한 계속되는 선교 행진에 계속 헌신되셔서 성령 행전을 쓰여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겠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나름대로 선교원금 작정서 꺼내셔서 여러분이 아직 안 쓰셨다면 이름 전화 그리고 매월 선교원금 하실 수 있는 금액을 쓰시고 그리고 밑에다가 서명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것을 본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접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건대는 헌금이 전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가지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심껏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헌신주일로서 주님 앞에 보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함께 마음에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이 쓰임을 받아서 사도행전이라 이름 지어졌지만 이제 오늘 우리는 아직 계속되어지는 선교행진에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룩한 행전을 쓰시기에 여전히 성령행전을 써야 되는 위대한 사명을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따라 마지막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무한정 시간을 쓰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 말씀 묵상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이런 시간들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 안에 헌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게 주신 귀한 은사들 탤런트들 주님 그걸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헌신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물들 그 treasure 소중한 재물들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그 적은 오병이와 같은 그 작은 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생에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하나님이 젊은이 청년의 때에 세상사리에 치달리며 세상사리에 쫓겨다니며 세상사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청년이 되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 각자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선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세드신 어른들도 많습니다 열심히 이민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민자로 왔지만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인마늘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는 50주년을 맞습니다 50주년은 무엇을 기념하겠습니까? 계속되는 선교행진에 응답하고 헌신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선교행진을 힘있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